하나, 둘, 셋, 야! 완전히 위패된 방안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하는 1억을 주는 게임에 참가했다. 여보세요? 저, 게임에 참가하려고 하는데요. 나! 그렇다면 내일까지 소지품을 챙겨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싸, 1억 받으면 우리 아들짱 스펙업 해줘야지. 100억은 일단 코디해주고 나머지는 엑솔루스 세트랑 하켄쉐이든 맞춰야지. 우와, 나같은 집에서 맨날 만화 보고 애니보고 컴퓨터 게임하는 사람에게는 치근죽 먹기지. 좋아. 남자는 많은 양의 물, 간단한 음식, 휴대용 게임기, 만화창을 가방에 챙겨 게임에 참가했다. 안녕하세요. 이번 게임에 참가하러 오신 진흙대님 맞으시죠? 네, 제가 진흙대예요. 소지품은 챙겨 오셨겠죠? 아이, 그럼요. 자, 여기 많이 싸웠어요. 어? 정말 이것만으로도 괜찮겠습니까? 아이, 그럼요. 문제 없어요. 만화창만 보자 보면 하루는 금방일걸요? 그러면 이 방으로 입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이, 개꿀. 자, 어휴, 뭐야. 생각보다 깨끗하고 우리 집보다 좋은데? 그래, 한 달만 버티면 1억이라고 이려. 우와, 만화책 너무 재밌다. 역시 코믹 메이플스토리 1권이야. 도도와 아루루의 저 열정적인 모습. 나중에 커서 저렇게 돼야지. 나중에 커서 세계수를 찾으려 떠날 거야. 남자는 메이플 된 방을 만족해하면서 휴대용 게임기와 만화책을 보기 시작했다. 후, 후, 2주일 동안 여행을 다녀오니까 집에 오니 새로운 기분인걸 이제 들어가볼까? 무려 2주일간 여행을 다녀온 태태기씨 그가 여행을 다녀오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집이 싸해지는 기운을 느꼈다 집이 왜이렇게 싸늘해? 뭐지? 뭐 때문에 싸늘한거야? 뭐 때문이지? 어? 설마? 으아아아악! 이거 말도 안돼! 으아아아아악! 집에선 뉴스를 보고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 뉴스 속보에 나왔다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사체가 뒷마당 깊은 곳에 묻힌 채 발견되었던 것이다 그것을 본 나는 충격받아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 아버지 지금 뉴스 보고 계세요? 아니 왜? 예전에 살던 집 있죠? 그 집 뒷마당에 어린아이 시체가 발견됐대요 정말 무섭구나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는데 맞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누가 그런 어린 여자에게 몹쓸 짓을 했는지 아주 천벌받을 놈이네 예 그러니까요 아버지 그럼 일 열심히 하십시오 이만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소름이 돋았다 한 신혼부부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답니다 여보 나 회사 다녀올게 네 다녀오세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해주는 음식이 계속 아쉬웠다고 매일같이 토를 달기 시작했죠 자 아버님 된장찌개 끓여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된장찌개를 무슨 하루평생 만들려고 음식은 또 어떻게 한거야 짜잖아 너무 짜 잠깐만요 아버님 내 입맛에는 딱 맞은데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다시 한번 끓여올게요 예민은 벌써 지금 시아버지를 모신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시아버지의 맛을 못 맞춰 이 자식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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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이나 어떤 음식을 하던 죽은 시어머니가 한 맛이 아니라고 밥만이라도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계속 며칠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음식들이 맛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 놈의 며느리는 몇 년이 지나도 밥맛은 매번 똑같아 매번 맛이 없어 맛이 이거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걸 유명 브랜드에서 치킨 피자인데 저것도 맛이 없다니 혀를 그냥 잘라마라 짜증나 며느리는 이런 생활이 반복되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아버지의 국에 농양을 넣었습니다 이거 남았고 콱 하고 죽어버려라 아버님 오늘도 된장국이랍니다 맛있게 드세요 주타 고장 진짜 엄청난 진국이잖아 너무 맛있어서 춤이춰지는구먼 예전엔 네 어머니가 만들어졌던 그거랑 똑같아. 완전 좋구만. 어떠한 음식도 입에 맞지 않은 시아버지는 왜 농약을 탄 국이 맛있다고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벌써 15탄까지 진행하면서 총 48개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네요.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시면 조금 더 열심히 다음 시리즈까지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번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밀폐된 방이기에 공기의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체자의 정말 그것만으로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한 이유는 산소통도 챙겨왔어야 됐던 것이었죠. 마지막 주인공이 잠이 들어버린 이유는 인간은 산소가 부족하면 졸려온다고 합니다.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2주일간 여행을 다녀온 태태기씨. 하지만 집에 들어가자마자 싸늘한 기운을 느꼈는데요. 알고보니 에어컨을 2주일 동안 안고 가셨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전기세 어쩌면 좋죠? 세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들과 아빠의 통화하는 이야기인데요. 아버지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누가 그런 어린 여자아이에게 몹쓴 짓을 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여자아이란 걸 알고 있는 거죠? 네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음식도 입에 맞지 않은 시아버지는 왜 농약을 탄 국이 맛있다고 했을까요? 답은 바로 시어머니도 항상 국에 농약을 타서 드렸습니다. 몇 년 동안 드시다 보니 농약에도 면역력이 생기신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마쳤습니다. 다음 16탄은 좋아요 7천개가 넘을 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